다음은 사람의 유전용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나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다 그랬습니다. 유전자가 지금 세 쌍인데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다는 건 결국 한 쌍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고요. 한 쌍만 따로 독립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 연관도 또 찾아야 되겠네. 가는 라지 A, 스몰 A, 나는 라지 B, 스몰 B, 다는 라지 D, 스몰 D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P라는 친구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전부 다 E형접합입니다. Q라는 친구의 유전자형은 B라는 아이가 스몰 B로 동형접합이래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기형, 니은, 디귿, 그 다음에 P의 세포 1, 2, 3, Q의 세포 4, 5, 6일 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DNA 상대량을 쭉 나열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기형, 니은, 디귿이라고 중간에 미지수를 줬고요. 0, 1, 2, 2라고 돼 있네요.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지금 문제 또 뭐라고 써있냐면 세포 A와 B 중에 하나는 염색체 일부가 결실된 세포고요. 나머지 하나는 비분리가 일어나서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친구랍니다. 결실이 되면 염색체 수가 비정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정상이면 비분리가 일어난 걸 찾으라는 얘기죠. A는 1, 2, 3 중에 하나고요. B는 4, 5, 6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A와 B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상세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런데 이걸 접근조차 못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기형, 니은, 디귿이 0, 1, 2라는 거에 포커스를 좀 맞출 거고요. 하나의 세포에 기형, 니은, 디귿이 다 있다라고 하면 정상적이면 G원기의 EN이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다시, 1과 2가 하나의 세포에 같이 있다라고 하면 정상적이면 ENG원기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럼 그거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5번이라는 아이가 기형, 니은, 디귿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럼 얘가 G원기 EN이어야 되니 원래대로 따지면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니까 이게 니은, 디귿이 하나가 0이고 하나가 1이고 뭐 하나가 2이고 그러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Q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4하고 5는 이제 5가 문제가 됐으니 4하고 6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4하고 6은 그럼 이제 내가 뭘 할 거냐면 보세요. 4하고 6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니까 지금 이 친구 4 같은 경우에 스몰 B가 2란 말이죠. 그럼 스몰 B가 2면 얘가 ENG원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감수 2분열 중기에서 복제된 친구가 반만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라지 D, 스몰 D가 디귿, 디귿으로 같은 걸로 봐서는 여기 숫자가 같으려면 얘가 ENG원기여야 되고요. 그래서 디귿이 1 그럼 얘가 0 여기가 1 이렇게 맞아떨어져요. 됐습니까? 아, 디귿이 1이구나. 그럼 디귿이 1이니 나머지 디귿들도 채워보자. 이렇게 1 여기도 1 그 다음 여기도 1 여기도 1 이렇게 채워보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기역과 니은 중에서 누가 0이고 누가 2이고 이건데 지금 6을 보면 6은 정상적인 아이잖아요. 5가 문제가 있는 친구니까 그럼 6을 보면 그럼 6을 보면 어차피 이 Q라는 친구는 라지 B는 없어요. 그럼 정상인데 기역이 0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기역이 2 니은이 0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시겠어요? 기역이 2 니은이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요것도 2고 요것도 2니까 아, 얘는 감수 2분열 N상태겠구나. 그럼 얘가 2, 0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기역이 2 되시겠죠? 오케이? 그럼 봐봐요. 지금 얘가 0,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가 2가 있는 게 좀 이상하죠? 결실은 아니겠죠? 더 있는 거겠죠? 더 있는 거. 원래는 얘가 0, 1이면 얘도 1이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2란 말이죠. 아, 여기가 비불리가 있구나. 그럼 여기가 결실이 있겠네. 뭐 이 생각은 좀 해달라는 얘기고. 그죠? 위에도 한번 작성해 볼까요? 니은이 0이에요. 어? 얘가 없네. 그치? 라지 D, 스몰 D 중에 어쨌든 하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네. 그럼 얘는 1이 문제가 있겠네. 얘가 A이고 얘가 B겠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기역이 2 디은이 0 2 그죠? 그럼 여기가 2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0 그럼 여기가 0 그러면 얘는 얘가 1이겠죠. 1 0 0 1 1 0 이렇게. 그 다음 얘가 2 0 그러니까 얘도 이제 뭔 거야? 얘도 2N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럼 2 0 2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연관되어 있는지를 좀 찾아볼 건데 보시겠어요? 지금 만약에 A랑 B가 연관되어 있다고 치면 라지 A랑 라지 B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라지 A랑 라지 B가 없어요. 그럼 A, B는 아니네? 이것도 있죠. 만약에 B, D가 연관되어 있으면 라지 B랑 라지 D가 있는데 여긴 라지 B가 없는데 라지 D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네. 그럼 A, 라지 A랑 라지 D가 있는 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론은 P라는 아이는 라지 A랑 라지 D가 이렇게 있는 거야. 라지 A랑 라지 D 그 다음에 스몰 A랑 스몰 D B가 따로 있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스몰 A랑 원래 스몰 D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결실이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스몰 A랑 뭐가 있는 거냐면 스몰 D가 있는, 아 라지 D가 있는 거죠. A, D가 연관되어 있으니까 Q는 여기가 0인데 얘가 비분리가 일어나서 더 생긴 거야.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가의 유전자와 다의 유전자는 즉, A와 D는 같은 염색체에 있니? 네. 4는 비정상적인 아니에요. 5가 비정상적이지. A에서 스몰 A의 DNA 상대량은 1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 B에서, B가 지금 O입니다. 스몰 D의 DNA 상대량은 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써요. 정훈이와 단어가ë WTG 11 Hawk asant 2. 또 entfer nuest 3가 16 16 16 17 16 17 18